정영화 교수 아무리 홧김에 땡땡질한다고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이런 사람에게 밀린 겁니다. 이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은 지금의 현실은 뭘까요? 어쩌다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주자가 된 걸까요? 게다가 국힘당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켜 한때 촛불의 환호를 받았던 사람을 참. 국힘당 지지자들은 누군지 알고나 찍은 걸까요? 아래글 폼 행정 경험도 없고 정당 경험도 없고 육아 경험도 없고 당대표도 못해봤고 시의원도 못해봤고 이등병도 못해봤고 국회의원도 못해봤고 주택청향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홍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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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